발끝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도록 발끝만 체크 그대로 샌드위치에 있어도 너무 깊지 않도록 그 상태로 앞라운 손으로 데려와 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의 살가다 공식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진행이 그대로 되면 잠자 기다렸다가 여자 간호 확인한 후에 들어오실 거고요. 마찬가지를 한 번 더 했을 때 여자분들은 남자가 바로 전면에 있어서 들어오는 게 좀 무섭습니다만 남자가 이쪽으로 유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얘를 피해버리면 남자의 다리를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다리와 다리 사이로 들어오려면 남자의 몸통 정가운데로 채워주셔야지만 안전하게 더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남자가 비켜줄 거로 호흡을 따도록 마무리를 해주셔서 춤을 더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오 블레오의 종합 선물 세트를 사이드 스텝을 해서 먼저 피봇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시켜줄 건데 얘를 별개로 연습, 별개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봇을 하는 것과 이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이동입니다. 피봇, 이동. 피봇을 하고 이동을 하러 가는 사이에 일들을 해주셔야지만 블레오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봇을 하고 이동을 하러 오는 과정에서 남자가 다리를 막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다시 이동이 될 거고요. 피봇을 하고 빼부초로 가는 사이에 막아주고 피봇을 하고 오는 상위에 막아주고 정면을 먼저 두고 진행을 했을 때 우리가 같이 가면 스텝을 뒀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만 보내고 난다 다시 들어오고 체크 라인 볼레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아까 1등시대 진행하셨던 발목사탈으로 진행을 해서 춤을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은 일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시스템은 저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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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